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6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2024년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방송인데 오늘 새해 첫날 방송합니다 뜻깊은 것 같은데 방송 횟수는 361회 2024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첫 방송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잘들 정리했나요? 작년 23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마무리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마무리 잘하고 또 아무 일 없이 2024년 새해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그냥 건강한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2022년에도 한번 이런 주제를 가져가 볼 수 있거든요 2022년에 갖고 싶은 카메라와 렌즈는 그래서 올해는 2024년 갖고 싶은 카메라와 렌즈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제목으로 붙여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카메라 소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2024년에 내가 갖고 싶은 카메라와 렌즈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구입해보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만져보고 찍어봐야죠 그렇게 보니까 2024년에 내가 꼭 갖고 싶은 카메라 사고 싶은 거죠? 그냥 누가 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매 예정이거나 갖고 싶은 카메라와 렌즈는 무엇일까? 정상훈님은 뭐 갖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이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약간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돈이 여유가 있어서 새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필름 카메라로 치면은 라이카 MP MP? 네 MP 새 거를 구매하고 싶고 이거는 제 바람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비용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라이카 M6 중고로 구매하지 않을까 라이카 M6 중고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라이카 카메라 필름 카메라 뭐 쓰죠? M2 쓰고 있나요? 저 M2 가지고 있습니다 CL도 갖고 있잖아요 네 미놀타 CL 뭐 똑같은 거니까 라이카 CL이나 미놀타 CL이나 M2 갖고 만족스럽지 않나요? 저 만족스러워요 능력스러운데 그냥 뭔가 충족시키지 못한 약간 조금의 그런 게 부족함이 있는 거 더 사고 싶은 거지 그렇죠 우리는 항상 장비병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조금 더 이제 합리화를 시킨다면 아 28mm를 써야 되는데 28mm 렌즈? 28mm 화가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M2 같은 경우는 35mm까지만 지원을 하니까 외장 파인더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뷰파인더가 지원을 안 하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는 저는 외장 노출계를 위에 하슈에다 달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M6를 구매하면 좋지 않을까 뭐 노출계도 달려있고 네 겸사겸사해서 그렇습니다 가격도 괜찮잖아요 요즘 M6 가격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가지고 기회이지 않을까 2024년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후반기부터 라이카가 가격이 필름 카메라들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2022년에 피커를 찍더니 2023년이니까 작년이죠 바로 하루 전 2023년도에 라이카 M6가 유독 가격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 300만원 근처에서 초중반에서 왔다갔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라이카 M6들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또 얘기하거든요 M6 가격이 더 빠지지 않겠냐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라이카는 오늘이 가장 싸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쓸 거라면 뭘 사든 상관이 없어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사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더 싸진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2, 30만원? 뭐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 미리 구매해서 사용해보면 충분히 그 가격을 맺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떨어지고 뭐 그러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라이카가 또 그 반대로 항상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돈도를 죄니까 네 그렇죠 쉽게 못 쓰죠 디지털 렌즈는 아까 28mm 어떤 거 사실 아 저는 사고 싶은 게 뭐예요 딱 그거 사고 싶습니다 28mm 현행 주미크론 렌즈 주미크론? 네 음 나쁘지 않죠 그거 얼마 안 할 텐데요 그거? 제가 크론 아무래도 컴팩트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작년에 일본 갔을 때 그 뭐죠? 35mm 주미크론을 체결되어 있는 걸 만져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35mm는 제가 이미 보이그랜더 울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28mm 주미크론이면 28mm 화각되는 게 업체가 없어가지고 화각이 되는 게 아니라 렌즈가 없어가지고 그걸로 구매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28mm를 좀 써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디지털로는 이제 크롭 센서로는 28mm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름이나 렌즈에 온전한 28mm 화각 28mm 렌즈는 없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8mm 화각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진 않죠? 많이 썼죠 후집 필름 디지털 크롭 센서는 라이카에서만 안 썼지 다른 카메라에서는 그 화각을 많이 썼죠 네 필름에서는 없었고 라이카에서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라이카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서 28mm 화각이 광각에 들어가는 입문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4mm만 돼도 이제 퍼스펙티브 원근감 이런 부분들이 과장되기 시작하는데 28mm는 그래도 많이 온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8mm 쓰시던 분들은 24mm 너무 넓다고 또 못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 후집 필름 그러니까 환산 화각으로 24mm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28mm랑 24mm랑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8mm가 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정상호님은 2024년 올해 라이카 MP를 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니까 M6는 300만 원 전후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노력해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28mm 주미크론 28mm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요 저는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필름은 필름은 그렇고 필름은 그렇고 필름은 그렇고 필름은 그렇고 필름은 그렇고 필름은 그렇고 또 디지털로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은 솔직히 가지고 싶은 게 지금은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 카메라를 한번 세워봤어요 숫자를 한 30개 넘게가 좀 있더라고요 많이 갖고 있네 디지털이랑 필름이랑 합쳐서 한 30개가 넘고 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액션캠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40개가 넘어요 많이 갖고 있네 그에 따라서 또 렌즈들도 있다 보니까 생각하면은 그래서 디지털이랑 필름이랑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14개, 16개 이렇게 서로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혹시 디지털은 또 사야 되나 그리고 이제 풀프레임 디지털 니콘 Z6 툴을 얼마 전에 샀잖아요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디지털에서는 라이카 디지털은 관심 없어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가겸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있을 때 일단은 뭐 새고 살려면 천만 원이 일단 기본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진짜 여유가 있을 때나 구매 목록에 한번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렇군요 영상훈 님은 이제 디지털은 그렇고 필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사고 싶고 저는 2024년도에 저는 항상 한 해에 뭐 사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죠 올해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사고 싶은 카메라는 디지털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아마 ZF 새로 나온 거 있죠 미러리스 아 니콘 네 니콘 ZF 그 DF를 얼마 전까지 썼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ZF C는 이제 크롭이었고 ZF가 작년에 나왔죠 2023년도에 나와서 그게 이제 조금 과도기가 좀 지나갈 때가 되니까 그래서 올여름쯤 되면은 대략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나온 지에 그럼 이제 그때쯤에 한 대를 구입하지 않을까 ZF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능이 뭐 또 꼭 또 뭐 ZF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그걸 꼭 살라 그러느냐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요즘 나오는 카메라가 성능이 나빠서 못 쓰는 카메라가 어딨어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레트로 타입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옛날 느낌 나는 그런 클래식한 거 클래식한 거가 맞겠다 아무리 디지털이 클래식해도 디지털이긴 한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식의 카메라들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DF도 2013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그걸 2016년도인가 그때 샀거든요 좀 그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카메라 그만 사시 그만 사시 창고 창고 사다가 DF 얘기 때문에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 그거를 이제 썼죠 오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약에 만약에 아니라 사고 싶은 카메라가 있다면 니콘 ZF 그거에다가 그거에다가 저는 이제 미러리스 쪽 카메라들 니콘 쪽에 미러리스 쪽 카메라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렌즈는 단일 렌즈 한두 개 항상 쓰는 Z 오리지널 마운트 F 마운트를 아답터 껴서 그렇게까지 쓰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오리지널 마운트 저번에 왜 그 40mm 갖고 나왔었잖아요 난 그거 맨 처음에 갖고 나왔을 때 오 이거 시스동 AI 타입구처럼 생겼네 AIS 그랬잖아요 확실히 니콘 FM2 저 50mm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단일 렌즈 한두 개 광각 하나 표준 하나 이러면은 쓰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또 하나 있으면 85mm급 하나 그런 것들 하나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필름 카메라 쪽으로 가져가면은 음 만약에 내가 핫셀 브라드를 안 갖고 있으면 핫셀 브라드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핫셀은 뭐 워낙 오랫동안 써가고 있고 뭐 라이카도 있고 너무 많이 다 사용을 해보니까 이미 다 사용하고 니콘 F3는 뭐 일곱 대인가 여덟 대 사용해서 사가지고 부셔버린 카메라들이고 그래서 뭐 정말 정말 그냥 소장하고 갖고 싶은 카메라가 필름 쪽으로 한 대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라이카 M3 네 정말 박스부터 보증서 시리얼까지 맞는 거 가 있으면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한 대 제가 좀 갖고 있고 싶어요 음 M3를 안 써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깨끗한 거를 소장하고 싶어요 소장하고 아 소장용으로 그게 뭐 가격이 뭐 500이고 1000이고 네 그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깨끗한 게 있다면은 하나 정도 갖고 싶다 어 저는 그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어 ZF를 사면은 이제 렌즈까지 포함하면은 한 대가 아니라 렌즈 한 두세 개 사겠죠 그렇죠 한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항상 핫셀브라도 또 갖고 있는 게 뭐 40mm 그 다음에 표준 그 다음에 저게 120매크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세트를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대형카메라형 대형 카메라도 뭐 호스만을 FA를 갖고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표준 광각 뭐 90mm 또는 65mm 망원 뭐 뭐 210mm는 저를 잘 안 쓰는 타입이고 뭐 240mm라든가 아니면 250mm 뭐 T타입 그런 이제 대형 카메라에서는 렌즈가 이제 망원 타입이 어 필드에는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망원 T타입이라고 따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한 세트씩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필바디를 한 대 사게 되면 거기에 따라다니는 렌즈 약간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그걸 엄청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진을 이제 오래다 보면 내가 꼭 쓰는 렌즈들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35mm, 50mm, 85mm 넓어 봐야 광각은 24mm 네 그 안에서 아마 한 두 세 개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걸 뭐 따로따로 사느냐 그냥 한꺼번에 같이 사겠죠 근데 그 ZF에 어울리는 렌즈가 28mm F2.8짜리하고 그 뭐죠 제가 가지고 갔던 거 40mm F2짜리 40mm 오리지널 MF AIS 예 AI 네 니콘 F 마운트를 그 렌즈스럽다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어 맨 처음에 갖고 갔을 때 수동렌즈 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렌즈가 아마 딱 집에 있을 거예요. 28mm랑 40mm랑.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고 렌즈는 뭐 그런 거고 이왕이면 그런 게 좋은 거고 같이 클래식한 버전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렌즈는 그렇게 하고는 저는 너무 밝은 렌즈도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아마 크게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50mm 1.2, 1.2 이런 렌즈도 별로 안 좋아해요. 병적으로. 그렇다고 그게 성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만 좀 가격 비싸고 성능이 그만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적당히 어두운 렌즈들이 제가 사진을 지금까지 몇십 년 해오면서 그 다음에 뭐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낸 거라든가 아니면 계측장부에 물려서 데이터를 낸 거라든가 봤을 때 그게 답을 해주는 거니까 난 그런 거 진짜 돈 아껴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연예원 공부할 때도 누군가가 모이고 사면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돈 아껴서 맛있는 거 사면 한 단계 어두운 거 사고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드시거나 거기서 돈 나오면 저도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맡은 것 같아요. 저라고 처음에 밝은 렌즈 안 써봤을까요? 다 써봤죠. 그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고 렌즈의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이미지 퀄리티를 이렇게 흔들만큼 결정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제 렌즈가 한 스톱 밝느냐 어두우냐 그 차이인데 그게 지금에 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까 그건 아닌 거고 심리적인 요소일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인 렌즈가 밝으면 사진이 잘 나오고 밝게 나올 거라 이런 주제로도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많이 했었죠. 그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 머릿속의 상상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M3 자체는 거리개 연동식 카메라에서 저는 아직도 그 카메라가 최고봉에 있다고 저는 봐요. 나온 지 이미 54년도에 나왔으니까 몇 년이야? 지금 2024년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거리개 연동식 카메라에서는 저는 완성도가 가장 높고 가장 시원시원한 파인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냥 뭐 쓸만해? 그러면 한 250만 원 저는 지금 시세로 살 수 있고 깨끗하다 그러면 300만 원 거기에 박스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설명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고 보증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고 그러다가 보증서하고 바디하고 시리얼이 같이 맞는다. 그런데 상태가 정말 민트급이다. 그럼 그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1년 동안 하나 소장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구매대행을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도 그런 물건들을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갈등을 좀 때려야 돼. 내가 뭔지 알아야 돼.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뭘 사갖고 뭐고 이거를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필름에서는 M3 깨끗한 걸 하나를 좀 갖고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작년부터 좀 들었습니다. 저는 M3가 아니라 M6 약간 좀 깨끗하고 박스도 있는 것 M6는 멋진 카메라죠. 그러고 싶은 게 아무래도 박스가 있으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약간 뜯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봉 앞으로 저는 쓸 일이 더 많은데 지금까지 사진을 찍은 것보다 앞으로 쓸 일이 더 많은데 이거를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박스 있는 것들을 앞으로 쓸 일이 그렇죠. 그 얘기 들으니까 나 좀 슬퍼지는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앞으로 이제 찍을 날이 더 적어. 나이상으로 보면 그래도 30년 이상은 더 찌드실 수 있으시죠. 무지하게 오래 사는 건데 지금도 나이 많은데 하여간에 그렇게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그래요.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사진 작업하는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다시 클래식 카메라 디지털은 그렇게 사는 거고 작업은 아마 피놀 작업을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피놀 카메라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제가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4일 정도를 계속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방송하는 공간도 여기 여전히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뭐 저런 거 유리 원판 그때 봤었죠. 유리 검판 유리 검판 유리 검판 그게 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들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만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다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피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봐야 되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가 피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뭐 디지털에다가 하면 캡에다가 구멍 뚫고 거기다가 0.2mm, 3mm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를 붙여서 찍어보면 가장 편한 거고 나중에 뭐 여건이 된다면 필름으로도 피놀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원래 필름으로 찍었었죠. 예전에 그런 것들하고 노출 계산하는 법이 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찍으면 되지 그렇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보다 조금 불편한 것들은 이제 상반칙 불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 정리하는 거가 조금 불편하겠죠. 디지털로 확실히 디지털이 편하죠. 필널 작업하는 것보다 디지털이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따로 있거든요.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우리 연예원들한테 필널 구멍 아니다. 한 5년 됐다. 필널 구멍 뚫어갖고 나눠주고 작업해보라고 그랬는데 디자인과 누구랑 말을 못하고 이 방금 들을 테니까 우리 교수님 한 명 있었잖아요. 같이 알죠. 그분이 이제 그 작업하더니 저 왔을 때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처음에 그걸 딱 접하더니 한마디로 뻥 간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예전에 일단은 올해는 작업은 그런 쪽으로 주제를 정해서 하나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경상우님은 여전히 스트레이트 포토 스트레이트 포토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포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많이 못 찍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잘 보존을 해야겠다. 카메라를 잘 보존을 해야겠다. 생각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또 이제 카메라랑 렌즈 외 쪽으로 날 게 필요한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아마 제스팜은 조만간 하나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대용량으로 그냥 저걸 하나 사요. 제스팜은 물론 뭐 얼마 안 하겠지만 그 카메라 보관함으로 하나 사요. 카드 할부로 사 그냥 아 보관함이요? 제스팜 말고 보관함 지금 말하는 거 카메라 전용 제스팜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또 그 무슨 뭐야 락앤락 통버튼 데다가 그걸 넣고 아 아니요. 아 그러면 그거 하나 사요. 카메라 전용 전용 제스팜 함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좀 보관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격도 대략적으로 아마 정상호님 갖고 있는 카메라가 40대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간다 그러면 한 80만 원대 정도의 크기면 되지 않을까? 상표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한 번 오프라인 매장 가서 한 번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전에는 그런 제스팜들이 거의 1번째였어요. 1번에서 나오는 제였는데 그게 비쌌어요. 싸지 않았어요. 작은 것도 4, 50만 원씩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근데 단순한 원리잖아요. 제습기야 제습기. 네 제습기. 대신에 이제 항상 습도를 맞춰주는 그게 이제 들어있는 건데 요즘은 중국제 나오는 것들도 제 주변에서 이제 구매대행하고 또 라이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서 쓰는 거 보면 성능 괜찮아요. 제가 좀 관리를 해드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니까 83만 원 80만 원 고급 금액대에서 산 것 같아요. 제습하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싫으면 예전에 저것처럼 카메라 정리를 했지만 정리하기 전에 한참 많을 때 방 하나 자체를 제습함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건 정말 카메라가 많을 때 문제고. 제습함을 하나 사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건들은 이제 카메라하고 렌즈들은 여러분들도 갖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댓글에서 달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서로 호응하고 재밌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부제 넘지만 그냥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도 방송으로도 한 번 했지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삼각대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잘 못 봤어. 삼각대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요. 많이 못 봤어. 그렇죠. 그냥 뭐 감도 올려서 쓰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기본 또 이제 내가 사진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은 사진을 우리가 사진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시작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게 쭉 가다가 보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가 사진을 할 때 내가 왜 이 사진을 해야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카메라를 두고 왜 이 현장에 서 있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다 볼 때 우리가 사진 작업하는 것들도 좀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좀 약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사진을 왜 찍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내년에는 좀 사진 찍는 걸 좀 줄여봐야겠다는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둘 수 있죠. 제가 뭐 이거 사진 찍는 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좀 2023년에는 조금 덜 찍지 않을까 그 재미라는 게 그래요. 저도 그전에는 사진을 찍어갖고 밥을 먹었잖아요. 또 전공도 사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진 찍는 일이 즐겁지가 않죠.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기자에 있었든 광고 스튜디오에 있었든 프로들이 어디에든가 하나씩 있었겠죠. 저도 어디 두세 군데를 거쳐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는 즐겁지가 않았는데 유튜버 유튜버도 하고 그전에 이제 우리 모여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이제 그런 억압에서 억압이라고 그래야 될까 부담감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진이 이제 또다시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사진 했을 때 재미 그런 재미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사진이 그냥 좋아서 했던 거니까 근데 업으로 할 때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령 그런 불안감들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회원들하고도 공부할 때 항상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취미로 사진을 하는 거니까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거 무리해서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취미로 사진을 하는 건데 뭘 거기서 얼마만큼 신중해져야 되고 그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상훈님이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힘들면 그냥 좀 쉬어도 돼요. 그리고 왜 하지? 그러다 보면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제를 또 꺼내가지고 재미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잖아요. 그렇죠. 뭐할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써가면서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막 진짜 그렇게 막 사진을 좀 안 찍다가 또 이제 필름 찍는 거에 좀 더 관심이 갖고 좀 더 작업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화는 집에서 간간히 하니까 현상은 하니까 인화 장비를 하나 여유가 되면 시간적이든 금전적이든 여유가 되면 하나 장만해서 해봐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그거는 또 이제 테크닉이 필요해요? 인내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끝이 없어요. 프린트도 그거를 공부 학교에서 사진 학교에서 그 공부를 무지하게 해요. 사실은 우리 때는 흑백암실 칼라암실 해갖고 다 그거를 월요일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수 암실 수업일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맞나? 하여간 무지하겠어. 그런데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게 잘 하기까지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자기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남들이 보면 엄청 잘하거든. 근데 자기는 그게 항상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무엇을 막으라고 싶은 거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즐겨라. 그냥 그거 하는 거 자체를 즐기는 거야. 얼마나 좋아해. 암실에서 자기가 혼자 은념인하라고 했잖아요. 은념. 우리가 그냥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그래서 예전에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일단은 배우는 데 가서 몇 개월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가보라고 해서 두 달 된 것 같은데요. 현상만 배웠어요. 현상도 하고 인화도 했는데 결과물 보면 뿌듯하니까 난 재밌었는데 그거를 집에서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 뒤로 현상은 좀 했죠. 현상을 좀 하셨고 현상을 좀 해가지고 그럼 이제 현상 잘하겠네요. 또 근데 약간 귀찮 귀찮니즘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칠림을 하면 현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을 하면 포토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기본적인 거 카메라를 사고 사진을 찍는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카메라 지금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다? 지금 카메라 내려놓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2024년에는 시작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거나 아까 카메라 사고 싶은 거는 말씀을 드렸고 2024년 한 해는 아마 피놀 카메라 작업을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사실 안 해본 건 아니고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거 캡에다가 구멍 뚫어주실 때 해보셨던 거 그전에 오래전에 해봤고 그런데 그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을 못하다 보니까 아직 미련이 남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 카메라 박물관에 있으면서 올드한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 다시 그 접근해 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천천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와 30분 했네. 우리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가 있고요. 송보 저의 얘기일 수 있고 우리 정상호님의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2024년에 사고 싶은 카메라와 렌즈들이 있으시겠죠. 어쨌거나 아주 옛날 것들이 아니라면 요즘 나오는 카메라와 렌즈는 성능이 나빠서 못 쓰는 카메라와 렌즈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구매해서 써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비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비병은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돈 떨어지면 치료가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그거 안 말려요. 왜 안 말리냐면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주머니가 비어야지 그거 돼. 아니면 그만큼을 충족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가고 그걸 이제 깨우칠 때가 있어. 아 다 똑같다. 저는 좀 약간 돈도 떨어지기도 했고 깨우친 것도 좀 없지 않아 하다 보니까 좀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5, 6년 됐나 그때 한 번 딱 정리했죠. 쭉 정리했고 어쨌거나 저는 그게 공부였고 저는 자산이었으니까 저는 막 가지고 있어도 다 팔질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만 자연적으로 그만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올해는 약간 돈도 모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에서 아까 그래서 디지털에 대해서 좀 미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현재요. 어쨌거나 2024년 정상훈님 갖고 싶은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것도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저도 2024년 12월 마지막 방송 때 잘 쓰고 있습니다. 피노를 카메라 피노를 카메라 이만큼 피노를 사진 이만큼 찍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카메라와 렌즈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